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후기 문화의 르네상스를 열어간 학자군주 정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요 아버지 사도세자 어머니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낳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영조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11살의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디주에 갇혀 죽는 그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결국 20대 중반의 나이에 조선의 22번째 임금으로 직계하게 됩니다. 정조는요 직위 직후에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탕평정책을 계승하겠다. 우리가 영조정조 하면 떠오른 단어가 탕평정책 아닙니까? 탕평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발탁하겠다는 게 탕평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는 할아버지의 탕평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나오자 당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됐던 노론인물들 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굉장히 냉소적 태도를 취했던 우리가 노론 벽파라고 합니다. 이런 노론 벽파나 또는 뭡니까? 일부 노론들은 실제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정조의 즉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정조는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 유난히 이렇게 암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무려 제2기간 동안 7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죠. 정조는 어떻습니까? 당시 노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인 중에서 체제공이라고 하는 임무를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공을 우위적으로 삼아서 자신의 개혁을 보좌하도록 했죠. 이 밖에도 이 창덕궁 주합루라고 하는 건물에다가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젊은 문신들을 발탁해서 자신의 개혁정치를 돕도록 했죠. 이 밖에도 당시 노론들이 노론기득군 세력이 각 군형을 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자 장영령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창설을 해서 노론의 군형에 맞설려고 하죠. 그 다음 정조는 즉위초에 측근이었던 홍구경이라고 하는 임무를 앞세워서 노론 세력을 제거하거나 견제를 합니다. 정조는 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원래 양주에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 밑으로 이장을 하고 여기다가 혈중원이라고 하는 능원을 묘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다가 화성이라고 하는 괵도시를 건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화성에 정기적으로 어머니 해경궁홍씨를 모시고 능행, 아버지의 묘를 참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참배를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죠.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격쟁제도라고 해서 백성들이 이제 깽과리를 쳐서 임금한테 직접 억울한 점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또 민생을 안정시키는 여러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내통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시내통공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시전 상인들이 금난정권, 난전을 단속하는 권리다. 이걸 내세워서 난전 상업을 가로막았는데 정조께서는 뭡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을 없앴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시내통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자유로운 상업 발달을 촉진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정조는 제2기간 20몇 년 동안 정말 굵직굵직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시대와 더불어서 조순기의 어떤 중흥시대를 이끌어 나간 임금이 바로 정조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순기의 중흥시대를 이끌어간 바로 정조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